너, 남자들이 옛날 애인한테 쿨하다는 거 그거 다 말짱 거짓말이다 절대로 안 쿨해 쿨할 수가 없어요, 우리는 근데 옛날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? 남 선생은 좀 다르지 않을까? 강태랑 사귀었다고? 응 얼마나, 얼마나 사귀었는데? 조금, 조금 얼마나 뭐, 5개월? 5년씩이나! 잤어? 잤네 어딨어? 여유랑! 너 진짜 걸리면 안 되겠다 형태야 씨가 먼저 났잖아 네가 당구장에서 먼저 났지 내가 언제 먼저 났어? 그래! 내가 먼저 말도 났고 때리기도 먼저 때렸다 됐어? 말urez 난리났어요 두 사람 대표님이랑 남자친구 분이요 헉!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제 가자 갈까? 아유 벌써 갈라 그래 하지마 하지마 조금만 더 놀다 가자 우리 또 언제 본다고 형 나 진짜 놀고 싶은데 가야 돼 나 내일 7년도 있고 우리 여름에도 안 마시잖아 저희 가야 돼요 너 한여름 좋아하지? 왜? 좋아하면 안 돼? 팀파트 할아버지 에이 와아 아아 으 으 아 으 아유 씨. 아유 씨. 시간을 거슬러 우리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